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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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먹는거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거야 냉장고에 얼마나 있었어? 콜라 왔어 콜라 나왔어 야 콜라 나왔어 진심 콜라 나왔어 이거 맞췄다 이런거에요 근데 이거 진짜 저 봉지를 예전에 먹어봤거든 니가 말하니까 약간 여기 아이스크림에서 냉장고에서 냉장고실 냄새 나 아니 친구 뜨거는 됐지? 냉동실이 진짜 좋은데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냉장고 냄새 나 냉동실이겠지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이 서걱서걱거려 아이스크림 서걱서걱가지고 너무 얼어가지고 너무 뭔가 막대 아이스크림 오래두면 얼음 생기는거 콜라 냉동실 확인해볼까 우리 냉동실이 좀 세요 확인해볼게 하긴 무슨확인에요 아이스크림 오래둔 물야 내가 다 먹을게 이미 다 먹었잖아 빵도 뭔가 이상한데 뭔가 퍽퍽해 그냥 아우 싫어 아이스크림 안먹어 너 찍다든지 모르겠는데 제조가 2018년 9월 1년 전인데 야 우리 데뷔 5년인데 뭐 1년 전 아닌가 9월 18일이라는건가 제조 뭐야 이게 9월 9월 2018년 9월 괜찮아 뭐 죽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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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 정도도 아닌데 뭐 그래 뭐 5년 전 막 뭐라 먹어 그래 뭐 괜찮아 내가 배터를 가면 안좋아 이거 뭐 언제까지라고 안좋게 있어 뭐 괜찮은거 같아 그래 맛있게 먹자 우리 뭐 축하 케이크 아이스크림이잖아 으 으 당황스럽네 먹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서 이해해주세요